맞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가는 시간이죠 웬디 데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질문들 받아봤는데요 쭉 소개해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5213님 언니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어느 쪽 볼이 더 말랑해요? 궁금해요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어느 쪽 볼이 더 말랑하냐고요? 말랑한 거요? 둘 다 비슷비슷한데 잠깐만요 만져봐야지 알지 이거를 제 볼살이 많아서 왼쪽이 좀 더 말랑한 것 같긴 합니다 오른쪽은 좀 더 단단한 것 같아요 볼살이 많아서 약간 오른쪽이 좀 더 살이 많아서 좀 덜 말랑해요 왼쪽이 좀 더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좀 잘 늘어난 약간 덜 늘어나요 오른쪽은 왼쪽이 더 잘 늘어나고 오른쪽이 좀 덜 늘어나요 네 그래서 왼쪽이 더 말랑한 것 같습니다 8749님 왼님 가장 최근에 욱했던 이유가 뭔가요? 어우 덥다 제가 요새 좀 화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디야 워워워 제가 요새 가는 곳곳마다 아 제가 요새 좀 화가 많아졌어요 어떡하지? 장점만 봐야겠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일적인 거라서 아니 왜냐면 이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런 스케줄들도 있을 테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바빠질 때도 바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감정표현이라는 건 좋지 않나요? 가수로선? 아우 지유라님 완디 꿈에 멤버들이 나오면 그건 연예인 꿈이에요 친구 꿈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꿈에 멤버들이 나오면요? 멤버들은 저한테도 연예인인데 멤버들은 저한테도 연예인이에요 저는 멤버들을 볼 때마다 오 멋있다 오 야 너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냐 오 언니 막 너무 멋있어 막 막내들 봤을 때는 너무 귀엽고 되게 매력이 진짜 넘치거든요 저희 멤버들이 그래서 연예인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꿈은 아니죠 아 아 음 연예인 레드벨벳으로 나왔다면 연예인 꿈 그냥 그냥으로 나왔다면 친구? 근데 저한테는 연예인인 것 같습니다 네 차영숙님 완디는 여행할 때 계획하고 하는 스타일인지 발길 가는 대로 가서 즉흥적으로 다니는 편인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을 할 때 좀 유명한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한 번씩은 가봅니다 가봐서 그 안에서 그거를 좀 계획적으로 짜고 가서 그 안에서 또 계획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근처에서 내가 들려보고 싶은 데가 있다던가 음식점도 유명한 곳이 있지만 그런데 줄을 또 많이 서야 될 수도 있어서 그냥 그 근처에 맛집이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유명한 곳들은 가지만 거기서는 이제 발길 가는 대로 간다 해서 반반인 것 같습니다 김희준님 완디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전 요즘 의식적으로 물 한 잔을 원샷 한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 일어나자마자 약간 미지근한 물을 원샷 하시는 게 몸에는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저는 실천을 안 하고요 저는 유산균을 먹습니다 네 일어나서 무조건 빈속에 유산균을 꼭 챙겨 먹습니다 유산균이 몸에 좋아서 꼭 빈속에는 유산균을 꼭 먹는 것 같아요 3041님 완디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있나요? 어? 지금 또 오늘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선수분들 올림픽 출전하시는 모든 선수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정재현님 완디 요즘 최애 디저트는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때 까눌레라고 아시나요? 프랑스 디저트 중에 겉바속촉 까눌레가 있는데 그거에 좀 빠져있었다가 요새는 또 슈크림 빵이 조금 빠져있기는 해요 슈크림에 빠져있는데 아 이제 조금 그만 그만 승완아 그만하자 준비해야지 그만하자 그래서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있다? 그만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